와 유미주 부대표 먼저 한번 공개를 해 볼게요. 자 보여주세요. 너무 예쁘다. 진짜 똑같이 들었다. 야옹이 작가님 안이 어디 갔어 야옹이 작가님 아니 안이 어디 갔어 아니 안이 어디 갔어 아니 안이 어디 갔어 아니 이런 건 범죄야 범죄 잘해 시발했어 천천시 장업장 와 제주도 안 갔지? 옛날에는 제주도 간다며? 제주도 갔어요. 지금 졸이 카메라 6배 가렸어 아 미안해 야 영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? 봐봐 얘기를 하고 싶으면 밑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해 프로지 프로답게 해야지 나 그걸 생각 못했네 아니 그리고 우리 팀에서는 유미주 부대표가 아주 솔직하게 잘 생기고 있으니까 핸드폰은 아직 안 뺏었죠? 오늘은 걷는 날 아니고요 핸드폰을 왜 뺏어 핸드폰을 왜 뺏어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치아 결정이란 저기 개 암진 팀 암진 팀 들어가라고 저기 개 암진 팀 들어가라고 여기서 사람 안 들려고요 여기서 사람 안 들려고요 사실 다른 거보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밀만 내리기 지배 베이비 지정 감사합니다.